오늘 은행 창구가 많이 붐빌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은행 창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2차 대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먼저 지난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많이들 신청하셨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서 신청된 재난지원금 금액은 6조 6,732억 원입니다. 전체 2,171만 가구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997만 가구가 신청을 한 건데요. 저소득층 지원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8조 원 정도가 신청됐거나 지급 완료됐는데요. 전체 지원금 예산이 14조 3천억 원이니까 절반 이상은 지급됐거나 지급될 예정인 겁니다. 그러면 이미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에선 그래도 모처럼 긴급지원금 때문에 활기가 느껴졌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이태원 사태로 지원금 효과가 탄력을 받지 못한 게 아쉽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그런지 주말에도 한산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은행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로 신청을 하시려면 각 은행사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농협카드는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농축협 단위조합 지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BC카드는 기업은행을 비롯해 15개 제휴금융회사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삼성이나 롯데, 현대 같은 기업계 카드사의 경우 오프라인 창구가 백화점 안에 일부 있거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잘 확인하셔서 가셔야겠습니다. 네, 그거 카드 포인트 말고 선불카드라든지 아니면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은행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청하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랑 상품권은 가맹점이 지자체별로 기준이 따로 있어서 카드로 사용한 업체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도 온라인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오브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중단됐던 일명 코로나 대출도 다시 시작이 된다고요? 네, 오늘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천만 원이고 만기는 5년인데요. 1차 때보다는 금리가 높습니다. 기본이 연 3%에서 4%입니다. 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평가나 금리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금융지원 때 대출을 받았거나 세금 체납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하루 은행 창고가 좀 혼잡할 수도 있겠네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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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